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색컬럼 컬러와 갯컬럼 컬러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특정 컬럼의 글자 색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색컬럼 컬러 함수 및 갯컬럼 컬러 함수를 사용할 경우 해당 컬럼의 인덱스와 설정할 글자 색을 지정하십시오. 해당 컬럼은 인덱스 대신 컬럼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는 인덱스가 잃은 컬럼의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고, 두 번째 트리거는 해당 컬럼의 글자 색을 반환합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컬럼의 글자 색이 빨간색으로 변경되고,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글자 색이 얼렛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선의 메뉴는 그들이 지정을 kab invo Centaur의 글자 색을 보면서 해당해요.